아, 너무 멀다! 이맘보 걷기, 오늘은 다바포에 왔습니다. 다바포에서 두송반도 쪽으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가보실까요? 렛츠고! 거룬대 낙동정률의 최남단 발맥길 안내도 안내도 넓지났습니다. 발맥길 인정탑 찍어보겠습니다. 4-2 4-2 매운대에서 감소망까지 가는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. 4-2 5-3 4-5 2-5 5-3 5-5 6-6 7-9 6-10 5-10 5-10 6-10 3-10 5-10 9-10 8-10 이쪽은 골목길입니다 골목길 다운맛 고추장 탕후뭭 으쌌 다음 주에 만나요. 아, 저기서요. 이륜이 났나가? 이륜이 났나가? 이륜이 아닌 것 같은데 빗발이... 유분이 안 보여서 대충 가고 있습니다. 가도펄 여기 까지고 이륜이 나가는 것 같은데 구경하고 그녀를 이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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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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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2.5% 남았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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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